네, 시스테 선생님 선생님은 뒤에 손을 유타불해 우리 언니 시마즈 깨끗하고 나와도 깨끗하게 들려내요 근데 제가 혹시 조금 흉내가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리자도 가끔 신호가 들어왔다 또 꽂았다 그래서 타올을 어떻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내 기인은 이제 이상이 없는지 지금 10년만에, 13년 됐나? 아까 10년만에 한 번 지금 마이크를 타고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뒤에 손을 유다면요 DS-1, Alpha, Uniform, 이스키, 여기는 이스키, 브라보, 이킬러, 인천 연수석이고요 저는 고정욱입니다 오인윤 신호 잘 들어오고 있어요 깔끔해 잘 들어오고 있고 제 신호도 잘 되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은평구시라고, 은평구가 있는데 김재웅, 오인윤 씨 같은데 아마 제가 콜복을 참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호 잘 들어와요 하이구 9, 블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남겨드립니다 DS-1, Alpha, Uniform, 이스키, 여강, 16km, 브라보, 이킬러, 인천 연수석, 오바 한 번은 이스키, 경기iew 아니죠 패벌バイ, 이시아이 나PP, 방MB, 전Con, 송명, 여강, 환경, 전총영, functional, 트럭에 이끌었습니다 조금만 끊어지는 거는 Kaión양이 아니라 계속 휘두르는 신호라든가 이게 신호가 끊김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이름 말해주시옵소 기억해주시옵소 대변인에서 고급해 주셨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고려한 분의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이는 문화면드의 작품은 원장님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요즘은 부족시 시설 환경이 있으면 좋길 바랍니다 시스템포 BXK 여기는 BXK 여기가 바로요 S1 A에서 올려오시켰어 BXK구요 지금 제가 저출력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신호 잘 들어갑니까 브레이크 하지만 사업은 아이샤까지 약속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아저씨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스템포 BXK 저는 지금 15층 옥상위에 3DGP로 5W 보내드리고 있고 아까 50W 보내는 거라 5W 보내면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반갑구요 이제 신호도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구요 이렇게 오랜만에 잡아보지만 계속 이거라든지 아테라든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갑구요 오늘 또 11월달도 다 갔고 올해도 2020년 12월달 한달 남았네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첫날 이렇게 또 오인님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또 이렇게 또 강당 건강하시고 또 종족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오인님 또 나오시길래 아버지가 다음시 이렇게 또 이렇게 브레이크를 했구요 어쨌든 반갑구요 자주자주 이렇게 또 원해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유대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같이 그러니까 막 주파도 싸움도 하고 그런 시절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많은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여러가지 또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이렇게 소비자주의가 조금 많이 조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반갑구요 다 건강하시고 이렇게 또 오늘 또 남은 5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서는 알파유니코 이스키 역일한 히트킬러스 브라바이킬레킬러 인천 연수동이었구요 제 이름은 정자 정자 히자 희망이 정세원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돌려주실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님 지금 아주 계속하게 무전계 그 끊기 없이 계속 단수를 조금 전에 여기 부산에 계신 분이랑 교신할 때는 신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내 2개 이상 있지 않나 해가지고 또 완전히 껐다 켰다 오늘 이렇게 지금 상대방님 저기 말씀해 주시더만 계속 굉장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랬는데 오늘 저 어 TXT 여행의 신호는 아주 깨끗하게 잘 들어오고 있네요 아 그래서 어딘가 난 혹시 2개의 문제였지 않았나 하고 땀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거 같지가 안되네요 네 하여튼 저 오늘 교신 대단히 고맙고요 아주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12일 아 마지막까지 끝까지 맘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계를 오늘 상에서 뵙겠습니다 3D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